아 진짜 무서운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무섭네 이거 아 아 아 아 오늘 갈 곳은 그 뭐였지 캐필라나 현실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여기 무료 셔틀버스가 11시 아 그리고 가장 사람들 많이 가는거지 캐나다 플레이스 아 하이하트 비전 저 사람들 중에 몇몇은 여기를 타고 갈 것 같은데 저 자꾸 이쪽 쳐다보는게 저에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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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리 센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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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건 진짜 이야 이거 장난아닌데 진짜 많이 흔들린다 이거 이야 진짜 무섭네 이거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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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이 무서울 거 같지만 도자 오케이 그럼 좋아 우리가 다 날 뒤티로 걸어가서 흠은은더 흠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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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은더